10월, 11월, 12월 안녕하세요. 보긴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띠 여러분들 10월, 11월, 12월 운세를 한꺼번에 봐드릴 건데 말띠 여러분들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역마운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분들 운기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반기에 10월, 11월, 12월은 내가 스스로 내 고행을 찾아서 간다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올해 갑진연에는 움직이고 싶죠. 마음이 안 생기거든 근데 하반기에 들어서서 내가 움직이는 기운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움직여줘야지만이 내가 운기를 받아올 수가 있어 가만히 있는다고 운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영마운이 드는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될 사람들은 꼭 사람을 만나야 될 그런 사주들을 갖고 있어요 만나서 나는 구설 듣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 나는 안 만날 거야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다고 피한다고 내 운명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 그럼 내 기운만 더 다운이 될 뿐이야 그러니까 자꾸 움직여줘야 돼 가을에는 움직여줘라 운동이라도 나가라 산책이라도 나가라 뭔가를 해라 해야지만이 내 운을 받고 내 운을 돌려갈 수가 있다 말띠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꾸 움직여야지 그래야지 돈복도 생기고 재물복도 생기고 목울력도 생기는 거야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띠 여러분들은 많이 많이 영마운이 강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바쁘게 살아야지만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거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하반기는 그래요 하나 되시는 지하 되시는고 오래되어 벼락되신 길번되신 말물되신 신현에게 상처 할머니들 하나같이 받들어보시고 신형원당 2000년화 한참옥당의 열두신 명인들 다 하나같이 받들어보실 적에 경호생이랍니다 무호생이랍니다 병호생이랍니다 갑호생이에요 경호생은 서른다섯 살인답니다 무호생은 마흔 년 일곱이고 병호생은 쉬운은 아홉이었습니다 갑호생은 일은은 한 살이랍니다 다 두루두루 살펴보셔서 오롱공수 바롱공수 내리실 적에 경호생이 서른다섯 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쓰임새가 그동안 없었더라면 이제는 하반기에는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잖아 내 쓰임새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일지 모를 만큼의 재주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을 다룰 수 있는 재주는 불밖에 없거든 재련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불이야 우리가 금을 녹여서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뭔가를 내가 내 제주에 내가 뭔가를 성사를 하고 이룰 수 있는 기운이 하반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움직여야지 누굴 만나야지 내가 뭘 만들든지 뭘 만들어내든지 가만히 있는다고 될 건 아니거든 이분들이 운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올해 근데 올해 힘들게 상반기는 넘어왔다면 하반기에서부터는 풀려가는 운인데 특히 10월달 11월달 12월달은 재물복이 많아 그래서 내가 먹고살록이 생기는 거야 이 말띠들은 절대 먹을 복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복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 생년월일에 따라 틀리지겠지만 그래도 떨어지지 않아 특히 경호생에 편안해 내가 먹을 복 입을 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호생이 백마띠라고 하잖아 팔자가 세다고 하잖아 여자들 백마띠 시집까지 말하라 이 소리 듣죠 백마띠가 얼마나 백마라고 하면 거의 천신의 말이라고 보면 되지 하늘의 기운이 많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늘의 기운 속에서 좋은 기운을 받는 운기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열심히 움직여야 돼 열심히 움직이고 바쁘게 살아야 돼 바쁘게 살고 투잡, 쓰리잡, 뽀잡을 해도 돼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나한테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몸은 피곤할지는 모르겠지만 활력소가 생기고 좋은 기운을 따라두고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뭔가를 하나 더 해보지 않겠니? 어떤 회사에서 너한테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맡겨서 너가 이거 만들어 보지 않겠니? 이런 제안도 들어올 수 있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점점 넓혀가는 기운 속에서 넓혀가죠 그리고 범위가 강범위해지고 하는 일이 많아져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 속에서 내가 바쁘게 일에 파묻혀서 살아보는 가을이 되는 거야 근데 가을에는 단풍도 지고 막 놀러가고 싶은 마음도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거든 그 마음만 조금 줄 수 있고 내가 이번에는 정말 좋다 가을에 이 때를 거머쥐자라는 마음으로 움직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무호생, 그 다음에 무호생 분들은 47이잖아 이분들 성주운이 들었어 중년 성주운 근데 나는 성주운 들었는데 운이라고는 개똥대가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랬던 분들은 가을에 운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가을에는 정말 이분들한테는 너무 좋아요 무호생의 말띠가 가을에는 정말 내가 적토마가 막 들판을 달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멋있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내가 막 펼쳐갈 수 있는 거지 모든 꿈을 그러니까 예술적인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술성에서 명망이 높아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적인 아이템이 인정을 받게 되고 해외 수주를 받게 되고 해외에서 뭔가를 기획서 같은 걸 모지 계약을 따오게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다면 너 의외로 괜찮은데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만큼의 좋은 운기가 들으려오니까 이럴 때일수록 공부에 전념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좀 더 전문가가 되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내가 하는 분야에서 전문가 요식업을 하는 사람은 요식업의 전문가 예술성을 갖고 계신 분은 예술성의 전문가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일의 전문가가 된다면 이분들은 전문가성의 기질을 갖고 내가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해도 문서를 잡는 거야 그런 문서 문자들한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좋죠 47살 모호생은 저 푸른 초원은 아니고 누르스름한 가을의 들판에 적토마가 막 달리는 거지 너무너무 자유롭게 가을길을 날리면서 막 달리는 그런 기운 속이니까 달려달려 하시면 돼요 달려달려 하시면 정말 좋은 일 많이 있을 겁니다 병호생의 59살 이분들은 건강하셔야 돼요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 인간 구설 조심해 사람들이 구설 시비 속에서 내가 쟤 없는 말이 막 지원해서 만들어지고 주변에 시기 질투가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야 가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해야 돼 일을 악물고 건강해 어떻게든 건강하려고도 이렇게 건강해야지 내가 살아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싸웠던 일들이 옛날 과거의 일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되는 시점이 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뭔가를 만들어놨다면 그거는 만약에 PD님이 영상을 하나 만들어놨어 근데 그 영상이 그때는 꽝이었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뜨는 거야 갑자기 다시 새롭게 부각이 되는 거야 이런 기운 속에 있는 이분들은 내가 그 전에 과거에 만들어놨어 이 쪽들로 인해서 내가 다시 부각이 되고 도드라지는 기운 속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살아나죠 근데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다 죽어 가는데 아니 살아나는 기운 속에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건강만 조심하시면 돼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기적인 식사 습관과 그리고 운동 생활 습관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면 되고 병원을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병원이 가깝고 의술과 의학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문 들어서 상문부정으로 태어난 아기들도 멀쩡하게 살아나 그러니까 병호생의 이분들은 내가 건강만 하시면 내가 과거에 만들어놨던 일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두각이 돼서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는 뭔가의 부름을 받는다거나 어디에서 초청을 받는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다시 뜬다거나 뭔가를 기획을 하거나 만들어내는 기운 속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만 해라? 건강만 해라 어떻게 해라? 생활 습관을 똑바로 지켜라 그다음에 운동해라 그리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을 약 잘 챙겨드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이분들은 태양빛이 정말 쨍쨍 내리지는 정말 불바다 같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열정을 시키시면 안 돼요 열정을 다시 살아내셔서 움직이신다면 여러분들은 좋아 근데 이분들은 늘 평생을 구설을 하고 달고 살아야 돼요 잘해도 구설, 못해도 구설이야 그러니까 구설은 너네들이 그냥 구설인가 보다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구설이라고 생각하면 구설이고 내가 인기가 많아서 말하나 보다 그건 말인 거야 그러니까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술을 하셨던 분들은 내가 그동안 창고 안에 묵혀놨던 그림을 다시 띄운다거나 인터넷 영상, 요즘에 인터넷 개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띄운다거나 하면 그게 뭔지 누군가의 눈에 들어서 내가 뜬다 다시 그거에 대해서 예술가적인 기질이 많아요 이분들은 창의력도 많고 그러니까 이 창의력을 잘 활용을 하셔서 다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갑오생에 일은 한 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를 불살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승질을 못 이기는 거지 근데 이 성질의 기운이 가을에 가서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열받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는 일이 누구 때문에 생겨? 가까운 지인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열받는 일이 생겨 열받으면 어떻게 돼? 오케이 그러니까 내 경색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모든 거는 순리대로 가게 돼 있어 사람이 계속 내가 얘기했잖아요 돈 돈 돈 돈 돈 하면 돌 돌 돌아버린다고 그러니까 돈 돈 하지 말고 근데 그 말띠분들이 좀 의리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의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의리를 중시하는데 특히 갑오생분들은 굉장한 의리가 있어 투쟁하자, 투쟁하자 이런 분들이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기운속에 있어서 다시 내가 뭔가 시작하는데 이 나이에 뭘 시작해?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요식업이든 내가 자영업이든 내가 이 나이에도 근데 책방이 생각이 나지 갑자기 책이 많은 게 생각나 책 같은 거 고서들 파는 거 인사동 이런 거리가 생각나는데 화방 이런 거 생각 많이 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뭔가 내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나이에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 나 뭐 생각나냐면 시니어 모델 있지 옛날에도 이 말 한 번 했을 걸 남자분들 특히 시니어 모델 굉장히 잘생긴 분들이 많거든요 시니어 모델 내가 운동을 하고 몸을 만들어서 시니어 모델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면 생동감 있고 생활력 뭐지? 생기가 넘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때로는 내가 이렇게 방송에 나올 일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니어 모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띠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가을이 좋죠 가을에는 여러분들이 먹을 욕도 있고 입을 욕도 있고 모든 게 많이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달려라 하니처럼 열심히 달리시면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나를 지켜가면서 나를 지킨다는 건 자존감을 잃지 말고 내가 내 얼굴에 먹지라는 말을 함부로 하죠 이게 이분들은 직설적이야 직설적으로 빚지 말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란빛을 갚는다 그러니까 좋은 칭찬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말 많이 하셔서 좋은 기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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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